우리 낙엽처럼 살아온 성교사님 앞서절 불러주세요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갖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교만으로 물들리고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치고 견딜 안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어든 속 나를 잡아주셨네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갖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으로 물들리고 세상에 온전하가 세상처럼 욕심이 부끄러워 견딜 안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고들 속 나를 감싸 주셨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모습받던 놈과 봉전보다도 더 아깠던 나의 모습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 모습이 부끄러워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갖추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어두운 길을 걸었네 주님을 사랑한다고 어두운 길을 걸었네 주님을 사랑한다고 저의 모습 갖추려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고들 속 나를 Fujian 그가 당한다고 아 internationally queste 가사 아멘 아멘 그 가사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나를 부원하셨죠 이게 선교사님의 고백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에요 사실 낙엽처럼 살아왔죠